2024년 첫 천만 관객을 기록한 영화 파묘에서 자문을 담당했던 무속인이 깜짝 놀랄 발언을 했는데요. 그 대상은 최근 연일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고 있는 선우은숙과 유영재입니다. 무속인 고춘자는 사실 두 사람의 이혼을 이미 예견했었다고 하는데요. 선우은숙이 고정 출연하고 있는 소프리쇼 동치미에 출연한 고춘자는 사주팔자가 정해져 있는 거냐는 선우은숙의 질문에 어른들 말씀이 맞는 것 같다. 여자가 수십 번 시집가면 좋은 남편 만나 팔자가 핀다고 하는 거다. 있는 걸 다 내줘도 사주는 못 바꾼다고 했습니다. 이에 선우은숙은 한 말씀 묻고 싶은데 겁나서 뭐셔 쪼보겠다고 했는데요. 고춘자는 선우은숙은 큰 돈은 쉽게 포기해도 자잘한 것에 애착심을 많이 가진다. 잘 다지고 나가다가 한 번씩 맹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픈 일을 겪으셨더라. 처음에 좋은 소식이 있었을 때 그때 저는 제자들을 교육하는 날이었다. 행복하고 보기 좋지 않냐고 하는데 저는 결혼하지 말지라고 했다. 어쩌녁에 뉴스를 보고 참 아프시겠다고 생각했다. 순간적인 결정이었다라고 했는데요. 또 온유월 콩밭에 콩 튀는 거 아시냐. 콩알이 가득 차면 저절로 탁 튄다. 쉽게 내렸던 결정이 나한테 너무 큰 비수가 된 것이라며 두 사람의 파경을 이미 예견한 듯 말했습니다. 무속인의 이야기 말고도 두 사람의 관상에 대해서도 예전부터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한 전문가의 칼럼을 살펴보면 선우은숙은 것과 속이 똑같은 관상으로 성품도 착하고 끊임없이 참고 견디는 관상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유영재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관상으로 변화가 심한 관상인데요. 상황에 따라 자기 색깔을 잘 바꾸며 자신의 컬러를 바꾸는 능력은 사업할 때는 매우 유리하고 큰 장점이 됩니다. 그러나 가까운 가족이나 사람에게는 불안의 요소로 작용하죠. 선우은숙은 내면을 중시하는 관상이고 유영재는 외면을 중시하는 관상이라고 하는데요. 선우은숙은 진실한 사랑을 원하는 관상이고 유영재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면의 매력을 느끼는 유형에 해당합니다. 선우은숙은 서두르지 않는 관상이고 유영재는 즉흥적인 면이 강합니다. 또한 선우은숙은 절제된 언행으로 살아가는 관상이고 유영재는 자유분방을 추구하는 관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두 사람의 신혼여행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나는 특성이었죠. 두 사람은 신혼여행 중 유영재의 즉흥 선택으로 계획이 틀어지며 크게 다투었습니다. 당시 선우은숙은 제주도 가서 일주일 골프 쳐도 신혼여행이라고 생각을 한다. 저를 위해서 유영재가 고심해서 뉴질랜드를 고른 거다. 예약이 쉽게 안 돼서 유영재는 본인 딴에는 계획을 하고 예약을 잡은 거다. 저도 그건 안다. 그런데 계획대로 안 하고 즉흥적인 게 너무 서운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흥적으로 계획을 수정하고 아내에 대한 배려 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하여 아내의 기분을 상하게 했죠. 선우은숙은 누군가가 충고를 하면 참고하거나 자신을 바꾸는 관상이고 유영재는 타고난 성품이 바뀌기 힘든 관상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즉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서로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관상 궁합입니다. 서로 상극관계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극의 관상을 만났을 때는 오랜 시간 지켜보고 대화를 하고 신중하게 결혼을 고려해야 탈이 없습니다. 호감이 간다고 해서 급하게 결혼하면 필연적으로 파경을 맞게 되죠. 선우은숙은 만남 8일 만에 혼인신고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후회하듯 방송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헤어졌거나 이혼했다고 해서 내게 문제가 있었나 내 잘못이야라며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궁합이 안 맞으면 자신이 아무리 착하고 진실에도 소용이 없기 때문인데요. 굳이 잘못이 있다면 사람을 잘못 본 책임만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어도 안 맞는 사람과 결혼하면 헤어지거나 비극으로 끝납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유영재의 관상은 호감형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많았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관심이 쏟아지자 과거 유영재의 행실까지 재조명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죠. 그 중 하나는 과거 유영재가 자신의 프로그램에 출연한 노사연과 혜은이에게 과한 신체 접촉을 한 명상인데요. 보통 이런 공연에서 프로그램을 맡은 진행자는 한쪽에서 공연을 바라보며 즐기거나 호응하며 추임새를 넣는 정도만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유영재는 노사연이 노래를 부르며 청취자들과 인사하기 바쁜 가운데 굳이 옆에 찰싹 붙어서 쫓아다닙니다. 노사연이 노래를 하는데 방해가 될 정도로 억지로 계속 손을 붙잡는데요. 일부러 노사연이 청취자들 한 명 한 명과 인사하기 위해 잡은 손을 빼서 악수하면 그 뒤에 득달같이 유영재가 다시 노사연의 손을 덥석 붙잡습니다. 친근감을 표시하는 본인만의 방식인 것일까요?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노사연의 몸도 터치합니다. 민감할 수 있는 허리와 등을 계속 만지고 손 붙잡는 건 예산일입니다. 남편 이무송이 이 장면을 앞에서 봤다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을 것 같은데요. 심지어 계속해서 영상을 보면 유영재가 손 잡으려 하는 것을 노사연이 정색하며 피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제3자 입장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불쾌감이 느껴집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행동들이 무의식 중에 자연스럽게 나온 듯 보인다는 점입니다. 일각에선 유영재가 노사연을 보호하고 에스코트하려는 동작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지만 여성과의 신체 접촉에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이 대부분인데요. 유영재는 같은 날 출연자인 혜윤이와도 어깨 동무를 했고 손을 잡은 채 관객석을 내려가는 등 스킨십을 했습니다. 선우은숙 언니의 경우에는 방한 피해가 집안일을 하며 몸이 스친 정도가 아니라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라고 하죠. 실제 부부관계에서도 이 정도의 행동은 과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하는데요. 인간으로서 존엄을 위해 밝히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것이며 그 몹쓸짓은 한 차례가 아니라 무려 다섯 차례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났다고 전해졌습니다. 또 선우은숙의 언니 입장에서는 불의 이혼과는 별개로 본인에게 전혀 사과를 안 했던 것인데요. 그리고 유영재는 자신이 한 몹쓸짓을 인정하면서 성적인 의도로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모두 녹취 파일에 남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노사연 영상이 공개되자 더더욱 유영재에게 잘못이 있었음이 확실시 되어가고 있는데요.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노사연 손 빼느라 힘들었겠다. 이 남자한테 피해당한 피해자 더 있을 것 같다. 대형 가수를 모셔놓고 손버릇이 저게 뭐냐. 노사연이 피하는데도 끈질기게 달라붙는다. 아주 습관적이다 몸에 배웠다. 손을 뺀다는 건 불편하다는 거다. 남편 있는 사람한테 왜 저러냐. 공개 자리에서도 저러는데 뒤에서는 얼마나 더 심했을까. 틈만 나면 뭐 좀 해보려는 불순한 의도가 보이는 상습범이다. 무의식 중에 습관화된 인간들이나 할 수 있는 짓이다. 수많은 관객 앞에서도 저 정도인데 단둘이 있으면 뭔들 못할까 등 비난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우은숙과 유영재의 갈등이 집중 조명되는 가운데 선우은숙의 며느리인 최선정의 근황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최선정은 자신의 sns에 최근 퇴글러그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공개된 영상 속에는 회사에서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최선정의 모습이 담겨있는데요. 최선정은 해당 영상과 함께 아이들이랑 동물원 가고 싶어서 근로자의 날에 새벽 1시까지 몰아서 업무를 다 봤더니 내일부터 연휴간 여유를 즐겨볼 수 있게 됐어요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대신 생기를 잃음. 아 웃음도 잃음. 라고 덧붙였는데요. 최선정 역시 이번 사건을 접하며 가족에게 일어난 충격적인 일이기에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습니다. 유영재는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전한 뒤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요. 정신병원 이야기가 나오기 전 유영재는 죽어도 끊어지지 않는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도 같은 프레임을 유영재에게 씌웠다. 내가 이대로 생을 마감한다면 더러운 범죄가 사실로 끝날 것이다.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유영재의 주장들과 정신병원 입원은 후의 심신 미약을 주장하기 위해 쇼하는 거 다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만큼 그의 모습에서 진심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인데요. 지금껏 여성들에게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왔음에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기에 정말 자신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별 문제가 되지 않았고 지금까지 이에 대해 항의했던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과연 이 갈등의 끝은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며 상처입은 피해자들의 마음의 시간이 흘러 조금이라도 치유되었길 바라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